. 여기 여기 이거 잘하잖아 준희야 언니 발 준희 언니 발 여기 할 거 기다려 왜 준희 아침부터 와가지고 기다리세요 귀찮게 아이첩해 구자네 우리 준희지 정조도 잘하네 취득한데? 준이 앉아 준이 앉아 미쳤다 왜 준이 털 준이가 싫어하는 거 해보자 잘해 잘해 이거 뭐야? 이거 뭐라? 저거 보러 갈까? 왜 착해? 아이저 안하네 어? 뭐야? 그렇지 잘하네 우리 준이 우리 준이 잘 참는 얘기해 응? 차량도 차량 좀 나가야 돼 기다려 너무 잘한다 우리 준이 오구구 우리 잘해 너무 잘했네 아구 그렇지 너무 잘했다 우리 준이가 무슨 띠띠야 봐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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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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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오랜만에 우리 반나 덜을 벗겨볼까요? 응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잘생겼어요 이제 일어나도 잘생겼어요 일어나도 잘생겼어요 몇 가지 일어나도 잘생겼어요 EEP 아, 미쳤나? 나 누나한테 올해도 그렇게 휴발이 없으면 좋아할 것 같다. 헤헤! 이거 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누구? 대답한 거예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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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손 안 움직여. 자꾸 왜 해. 오! 이렇게 좋아. 꼬리 흔들지마. 기다려. 이렇게. 그렇지. 꼬리 이렇게 해서 자를게. 꼬리 흔들지마. 꼬리 흔들지마. 꼬리 흔들지마. 꼬리 흔들지마. 꼬리 흔들지마. 꼬리 흔들지마. 마지막 그렇지 누나 이렇게 할게 우리 두부 누가 그랬어 울탱이 누나 후라이어 이어 ciert 조달 따라왔던 감사합니다.